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 과학탐구 지구학 오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서서히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 수능에서 만점이라고 하는 좋은 결실만 얻어야 될 그 마지막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언팩트 모의고사를 총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 시즌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즌 3 신유형과 약간 고난도 문제들이 가미가 된 6회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이 수업이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모의고사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언팩트 모의고사는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번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시즌 1은 6월달에 기출을 일단 우리 수능에서 꼭 나와야 되는 문제 유형은 3가지잖아. 기출, EBS 변형 그리고 신유형 이렇게 3가지 문제들만 우리가 연습을 해서 만점 맞으면 된다고 그래서 먼저 시즌 1으로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들을 변형시켜서 평가원이 기존의 기출을 이렇게 좀 손을 볼 거다. 총 3회분의 모의고사를 봤고요. 그리고 시즌 2, EBS의 그러면은 수특이나 수안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골라가지고 EBS 변형 모의고사를 우리가 9월 모평전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즌 3 신유형 모의고사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단과 학생들하고도 같이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온라인 친구들한테도 이 문제들을 좀 더 다듬고 거기에 약간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좀 추가해가지고 총 6회분의 모의고사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의 출제팀과의 콜라보로 탄생한 고난도 신유형 문제로 구성된 시즌 3 모의고사를 이번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즌 4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거의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연습해보자. 그래서 시즌 4로 이제 우리 1년의 마무리를 좀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언팩트 시즌 3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작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실전하고 똑같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전 모의고사를 할 때는요. 단순히 모의고사 20문제를 한 세트로 풀고 넘어가고 채점하고 그걸로 끝내선 안 돼. 그런데 이게 다 우리가 수능을 잘 보자고 이런 우리가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수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수능 시험 루틴을 딱 만들어둬야 돼. 나만의 수능 시험 보는 루틴을. 그래서 수능 시험 30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딱 시험을 딱 꺼내자마자 바로 풀기 시작하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예를 들어서 초벌로 푸는데 15분에 15분 컷을 딱 잡는다. 무조건. 그럼 그게 그게 연습이래요. 그리고 나서 잘 안 풀리는 문제 한 서너 문제까지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써가지고 두 번째 검토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 3, 4분 정도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험지에 있는 거를 OMR로 마킹을 해서 마킹을 시험지에 내가 체크한 거랑 검토해서 딱 끝나면은 10초가 남도록. 이게 딱 루틴이 몸에 배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모의고사를 푸는 게 실전 연습이 아니라고. 실전과 똑같은 식으로 내가 실전에서 연습했던 운동선수들이 야구선수들 방망이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때리면은 어떤 공이 날아와도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해서 홈런 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수능 시험 보는 패턴을 내 몸이 기억하도록 연습을 하는 게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마지막으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 해가지고 9시간으로 끝내는 지구과학, 9시간의 지구과학이 끝내라 되게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이 수능에 나오는 필수 개념들을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그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마치 여러분들이 ASMR을 듣는 것처럼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그 주제하고 관련돼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기출 지문과 기출 그림과 EBS 연계 그림과 빈출 지문을 OX 형태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선생님은 9시간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책을 가지고 혼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에는 한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6, 9월 평가원 출제 경향 같은 것도 반영을 했고요. 지구과학 전범위의 최종 개념들 주제별로. 그래서 9월 23일 날, 3일 동안 강의를 진행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마무리 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은, 자 이런 파이널 총정리 주제는 교제들은 뭐 예를 들어서 주제 1번 질제 수료 분포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핵심 기출 그림과 기출 지문들 구성돼 있고 나머지 판구전의 정리 과정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주제별 핵심 내용, 빈출 지문, OX 형태를 가지고 핵심적인 주제들을 파이널로 한번 쭉 정리하는 수업을 여러분들 진행할 겁니다. 파이널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세요. 선생님 파이널 핵심 개념 정리하는 수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 3, 4 남은 모의고사 가지고 수능 시험과 똑같은 루틴을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흔들림 없는 실력을 완성하고 싶다면 꼭 넘어야만 관문 시즌 3, 낯설지만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료와 고난도 지문으로 난이도 업!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퀄리티, 6회분의 모의고사. 자, 중요한 건 일단은 6회분의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 시즌 3도요. 4회분으로 선생님이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출제진들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모의고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모의고사들 중에 되게 좋은 문제들만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 그래서 6회분을 픽을 해가지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맞게 더욱더 좀 문제도 좀 세련되게 다듬고 문제의 난이도도 높이고 새로운 자료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는 개념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단 말이야. 어떤 자료가 나왔는데 아, 분명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자료가 되게 새로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쫄거든. 그 쫄지 말라는 연습을 하자고 시즌3도 그런 새로운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난이도를 높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수능 난이도에 맞춰서 결국 우리가 잘 보자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 지구학의 대영웅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 없잖아. 여러분들도 없고 저도 없어요. 단지 수능에 나오는 20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올해 6구 난이도를 보면은 작년보다는 기존보다는 지금까지 지구학 1의 수능 난이도 추세에 비해서 6구가 좀 약간은 그래도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또 한 반점을 확실히 가리기 위해서 한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사이로 좀 어려운 자료 해석을 넣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항상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해. 그럼 그 연습은 뭐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자료를 100% 그냥 똑같이 적중시킨다. 그럼 대박이겠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여기서 받는 게 새로운 자료가 왔을 때 항상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나의 무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자료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연습을 해보느냐. 이게 사실은 실전 파이널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출제팀과 저희 연구실과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새롭게 자료 구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키느냐를 보고 싶은 거고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수능에 100% 똑같은 자료가 나오진 않더라도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어? 이거?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답은 이거네. 어머나 나는 만점이네. 이렇게 여러분들 응용력이 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응용력이에요. 선생님 저는 응용력이 많이 떨어져서요. 아니에요. 응용력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 응용력이 키워질 때까지 공부나 자료 해석을 안 해봤을 뿐이야. 그걸 마지막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팩트 시즌3는 약간의 여러분들 그런 자료 해석, 신류형 그 다음에 약간의 난도가 있는 그렇다고 아주 뭐 아주 뭐 정신나간 뭐 안도메갈로 나가 있는 그런 난이도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 그게 언팩트 시즌3 내용이고요. 총 이제 강의는 모의고사는 6회분을 제공을 할 거고 9월 모평보다는 9월 모평이 좀 약간 좀 아주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난도를 좀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게 그 정도로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막상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수능 시험 자체가 되게 쉽게 느껴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중킬러하고 킬러급 문제에 대한 그런 대비 같은 것들을 한번 실전 수능하고 똑같이 연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 마지막 점검 당연히 이걸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출 EBS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언팩트 시즌 1과 2를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언팩트 시즌 1과 시즌 2도 절찬리에요. 여러분들 강의가 지금 여러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는 거 강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의는 총 모의고사 6회 해설 강의 6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한 회의 해설 강의는 50분 내외로 진행이 될 거고요. 총 6강으로 깔끔하게 언팩트 시즌 3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6회 본의 해설지하고 당연히 OMR 답안지 동봉이 되고요. 선생님이 언팩트 시즌 1과 2에서는 문제의 분석지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 시즌 3는 모의고사를 4회분을 6회분으로 늘리는 대신에 분석지는 이제 기출이나 EBS는 기출에 대한 개념 분석 그리고 EBS는 EBS의 연기 개념에 대한 개념 분석이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여기는 여러분들 실전하고 같이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4회분을 6회분으로 늘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내가 실제로 이 정도 난이도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실제 수능 끝나면은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등등의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시험 분석 자료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팩트 시즌 3에서도 똑같이 등급 컷과 여러분들의 등급 비율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봤던 그 시험지에서 많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별도로 좀 제공을 해가지고 내가 틀렸던 문제가 다른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나만 틀리는 문제인지 나만 좀 유독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틀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약한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 채참 서비스나 분석 서비스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좀 많이 틀렸던 걸 나도 틀렸다. 그러면은 아 그래도 평균적으로 다른 친구들도 나랑 비슷한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은데 나만 틀렸다. 그건 여러분들이 유독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약한 부분이거든. 항상 모든 전쟁에서는요. 수능이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 나의 약점은 보완하고 나의 강점은 유지시키는 거.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있죠. 수능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의 강점. 강점이 뭐야? 절대 나오더라도 안 틀리는 내용들이야. 그건 나의 강점. 근데 한 번씩 틀리는 내용들. 약점. 그걸 일단 찾아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약점을 보완해? 찾아야지. 찾고 보완하고 찾고 보완하고 약점이 없는 어명대가 돼서 지구학 시험을 보러 가는 거야. 저는 지구학이 돼서 약점이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분석 서비도 제공을 할 거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전하고 똑같이 나만의 수능 시험 루틴을 만들어라. 똑같이 30분을 재고 1차 초벌로 푸는 거, 재벌로 검토하는 거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마킹하고 시험지하고 마킹 비교해서 10초. 아시겠어요? 10초는 여유 있게 남겨도 해야 돼.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강의는 반드시 문제는요. 여러분들 혼자 그냥 문제 풀고 해설지 읽고 그러지 마시고요. 샘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반드시 샘 강의를 듣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시즌 1, 2, 3, 4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고 자료를 보는지. 문제를 맞췄더라도 선생님이 자료를 보는 눈과 방식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전략이 돼요. 그 시간 전략해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써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구학 수험생 여러분들 올해도 믿고 듣는 어명도 선생님 믿고 맡겨주시면은 언팩트 시즌 3에서도 더욱더 정말 질 좋은 모의고사하고 강의로 여러분들 파이널을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쯤에 여러분들 개강하게 되는 최종 핵심 개념 정리 강의에서도 파이널과 최종 핵심 개념 이렇게 두 가지의 택틀을 타가지고 두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능 파이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절기에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고요. 이럴 때 좀 감기도 많이 걸리고 몸이 좀 약간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건강관리는 우리 수험생 기본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이러면은 여러분 아플 일 없습니다. 아파서 공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 지구학 만점을 맞는 정말 스님 아주 큰 도움이 된 그런 선생님으로 수능 때까지 저도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언팩트 시즌3 신유형 모의고사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